철옥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아주 인색하고 구두세인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늘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내 돈을 지키고 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인색하기는 세상 둘이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니 욕심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노는 방법이 없을까? 뭘 해도 돈이 드니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부자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사냥을 하는 것이야. 산에 올라가서 짐승들을 잡으며 노는 거야. 그러면 나는 쓰는 것 없이 사냥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보다 더 이득이 되는 좋은 놀이는 없으렸다. 심지어 재밌지 않은가? 그리하여 부자는 사냥을 잘할 것 같은 머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날씨도 아주 좋은데 우리 사냥이나 나가볼까? 부자의 말에 돌쇠는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사냥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쇠가 이것저것 사냥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야, 돌쇠야. 뭐 하길래 안 나와? 날 새겠구나. 날 새겠어.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지고 사냥을 하려면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싸고 있습니다요. 그러자 순간 이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사냥을 나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드리고 그저 재미있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 돌쇠란 놈이 가서 내 식량을 축내려고 하네. 부자는 그런 생각이 들자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돌쇠를 그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놈아 밥은 밥 때 돼서 먹고 일단 빨리 가자 어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요. 아이 분명 배가 고프실 텐데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돌쇠는 먹을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부자를 따라 사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른 두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열심히 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냥을 해댔지만 잡은 것이라고는 토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아유 지철아. 아이 사냥이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 돈은 안 드는데 너무 힘들구나. 아유 어째 짐승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을 가는 것이야. 아유 주인어른 원래 그렇습니다요. 짐승들도 다 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아유 배고파라. 너무 배고파서 일어설 힘도 없구나.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보십시오. 산에 오르려면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한답니다요. 돌쇠의 말에 부자가 손사래치며 말했습니다. 시덥자는 소리 말하라. 이 토끼나 구워서 먹자꾸나. 이거라도 먹으면 그래도 요기는 될 것이야. 그럴까요? 이 작은 토끼라도 드시면 요기는 될 것입니다. 돌쇠는 부자에게 토끼를 받아서 부지런히 불을 피우고 토끼를 손질하여 굽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고기가 맛있게 익는 냄새가 온 숲에 퍼졌습니다. 이야 참으로 맛있게도 구워지고 있구나 맛있겠어. 배고프니깐 더 맛있겠지. 부자는 그러다가 문득 또 구두쇠의 기질이 발동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토끼 고기를 돌쇠 이놈도 먹어야 할 것 아니야.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이놈이 못 먹게 할 수 있을까나. 부자는 국리 끝에 드디어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토끼 고기를 굽고 있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이렇게 모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먹기만 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응 사람답게 운치를 즐기면서 멋진 시를 한 편씩 지은 후에 먹기로 하자꾸나. 그러자 돌쇠가 고기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지금 토끼 고기가 다 구워졌는데요. 그럼 먹고 나서 시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를 잘 모르는답쇼. 그러자 이 부자가 고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 이놈아 머슴도 사람이지 않느냐.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를 몰라서야 되겠느냐. 시라는 것이 말이다 별게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시란 말이다. 내가 쉬운 운자를 내어서 줄 테니까. 너도 한 번 이참에 지워보거라. 그리고 이 토끼 고기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기를 해서 한 사람이 몽땅 다 먹기로 하자. 예 내기요? 아니 무슨 내기요? 저는 내기에 걸 것이 없는데요. 시를 먼저 지은 사람이 다 먹기로 하는 것이지. 자 보자시는 말이다. 금말에 까아 자를 넣어서 짓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반드시 세 줄에 시를 지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가 특별히 쉬운 글자로 해주는 것이다. 돌쇠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부자는 바로 눈을 감고 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부자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 돌쇠 이놈이 시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 하루 웬종일이 걸려도 못하겠지. 이 맛있는 토끼 고기는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쇠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 구워졌을까? 맛있을까? 어디 한 번 먹어볼까? 뭐라고 부자가 깜짝 놀라서 돌쇠를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말을 다 마치고 토끼 고기를 번쩍 들어서 한 입에 우걱우걱 삼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손사례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런 날강도가 있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너와 나는 내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 혼자 토끼를 먹는 것이야? 돌쇠가 왜 그러냐는 듯 멀뚱멀뚱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시를 짓고 먹기로 한 것 아니야? 시를 먼저 지은 사람이 다 먹기로 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그냥 다 먹어버리다니? 너 이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개야.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이미 시를 다 지었습니다요. 듣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들려드릴까요? 자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까가 세 번 들어가게 저희 인생 첫 번째 시가 완성되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시를 완성하였고 그래서 이 토끼 고기를 먹는 것인데요. 아니 뭐라고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토끼를 먹는 돌쇠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분해하며 돌쇠가 들고 있는 토끼 고개를 보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토끼 고기의 먹음직스러운 다리 부분을 쫙 뜯어서는 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유 주인님 아무래도 시찍기는 제가 이겼고 먼저 짖는 사람이 다 먹기로 했지만서도 어찌 두 사람이 배고픈데 혼자만 살겠다고 다 먹겠습니까요? 이거 드시죠? 많이 배고프시죠? 돌쇠의 말에 부자는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이긴 놈이 다 먹기로 했으면 응당 그리해야지.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주인님 내기는 내기고 또 먹는 것은 먹는 것이지요. 함께 나누어 먹어야 먹는 것도 더 맛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잡은 사냥감 혼자 다 먹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인님이 이기셨어도 지한테 이렇게 해주셨을 거지 않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이 부자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에이 어찌 나는 이 머슴 돌쇠만도 생각이 못하단 말인가?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이었어. 돌쇠가 주는 고기를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에 쉬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구두쇠 부자는 그날 사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부터는 못된 구두쇠 버릇을 고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았던 시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의 장터가 아주 번성한 마을에서 돌쇠와 칠복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으로 아주 친했습니다. 돌쇠와 칠복이는 본디성심이 착하며 부지런했지만 둘 다 집안이 좋지 않아 항상 돈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쇠와 칠복이는 가진 것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마을에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여 함께 장사를 시작했지만 생각과 달리 워낙 장사꾼들도 많았고 경쟁이 치열했기에 장사를 하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다른 장사치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낮추어서 양심껏 팔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칠복이 이래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는가 그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우리한테 남는 것이 몇 푼 안 되지 않나 그나마도 다행이지 우리가 이렇게 싸게 팔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 옆집 뒷집으로 가고 이마저도 없을 것이야 헌데 문제는 문제로구만 당최 이것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데 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도대체 단숨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어찌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내가 두리번거리다 마을 입구에 보자기를 펴는 것입니다. 사내를 보아하니 장사치로 보였습니다. 사내가 보자기에서 펴놓은 것은 가락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이쁜 가락지였습니다. 돌쇠는 먼발치에서 가락지를 보다가 가락지 장사치가 있는 곳을 천천히 걸어가며 유심히 가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보기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칠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락지는 언뜻 보아서는 옥으로 만든 귀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 저것은 도자기로 만든 가짜 가락지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냥을 받기 힘들게야 그러자 칠보기가 가락지 있는 곳을 보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뜻 보면 옥으로 만든 가락지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장사치는 알아도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쓰다보면 다 할 것이야 옥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것이야 아무리 거짓으로 판들 진품만 하겠는가 돌쇠와 칠보기가 둘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안악으로 보이는 여인이 가락지 장사치 앞을 지나가다 관심 있는 듯 가락지를 흩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장사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 가락지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건 옥 가락지가 맞지요. 그러자 장사치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옥 중에서 가장 귀한 청나라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조선 땅에서는 볼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내 급히 돈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팔려고 내놓았소. 가락지 하나에 100량을 좋게 주어도 구하지 못하지만 내 사정이 사정인지라 단돈 50량에 주겠소. 이걸 사서 다시 100량에 팔아도 50량을 남을 것이요. 그리고 이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애군을 물리치고 돈을 부른다는군요. 낭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 드릴까요? 지금 안 사면 조금 있다가는 못 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안학은 처음에는 50량이라는 소리에 놀랐지만 장사치의 말을 듣고는 수긍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어서 장사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50량이 아니라 100량을 건네는 것입니다. 저 이거하고 저거하고 두 개 주세요. 정말 청나라에서 온 물건 맞죠? 그러자 장사치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낭자처럼 어여쁜 안학에게 내가 거짓을 말할 리가 있겠소. 혹시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가져오시오. 내 돈을 내어 드리리라. 낭자는 오늘 횡재한 것이요. 그렇게 안학은 100량을 선득 내주고 가락지를 받아서 즐거운 듯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돌새와 칠보기는 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냥도 못 받을 가락지를 50량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돌새와 칠보기는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 계속해서 가락지 장사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로 만든 옷가락지는 순식간에 다 팔리는 것입니다. 장사치는 가짜 가락지를 판 많은 돈을 소매에 넣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새와 칠보기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돌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칠보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칠보가 우리도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난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돌새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생긴 것이야. 지금 우리는 보았잖아. 저 사기꾼 가락지 장사 7월원 팔면 되잖아. 단세냥도 안 되는 것을 50량에 팔고 또한 사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 좋아하지 않나.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수저를 보기에 어차피 이것이 은수저인지 백동수저인지 알 게 무엇인가. 그냥 은수저라고 하고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 문이 크게 남을 것이야. 사람들도 귀한 은수저를 갖게 되어서 좋아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절대 모를 것이야. 안 그러겠는가. 우리 같은 장사치 말고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렇구만 그럼 우리도 아주 좋은 일이고. 사가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야 이거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렇게 해보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속임수를 쓰며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보게 이 도자기는 뭔가. 이거 말입니까. 이거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온 것이지요.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가는 실력의 도공이 만든 백자올시다. 아니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해왔다는 말인가 얼마인가 얼마야. 백냥만 주십시오. 이야 백냥. 백냥이라 전라도 지역 최고 도공의 작품이면. 그래 백냥이 아깝지가 않지. 백냥 줄 테니 이 물건 놔 주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대 사가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그래 많이 팔게나. 덕분에 내 좋은 도자기를 얻어가서 기분이 아주 좋군. 도자기를 산 사람이 나가자 칠복이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쩌려고 그러나. 저 도자기는 뒷집에서는 단돈 두 냥에 파는 것 아닌가. 이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크게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두 냥짜리 사다가 백냥이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돌쇠의 친구 농담은 이러지 말고 어서 더 팔아보자고. 그래 나도 더 분발해서 팔아야겠구만. 그렇게 두 사람이 거짓으로 장사를 하자. 정말 처음 얼마 동안은 이익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장사한 이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정말 조선 제일의 부자가 되겠는데. 그러게 이렇게 장사가 쉬울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농사 때려치고 장사나 일찍 시작할 것을 그랬구만. 아이 다들 이렇게 장사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방법을 두고 왜 철이들 그리 고생을 하는 걸까. 돌쇠와 칠복이는 주변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쳐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이들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돌쇠와 칠복이의 가게가 물건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내 집에서 산 은수저 말이야. 은이 아니고 백동이었어. 완전 사기야 사기 아이고 나도 말이야. 아주 귀한 백자라고 해서 샀는데. 내 그걸 주막에서도 받고 옆집에서도 보고 아주 여기저기 다 가지고 있더구만. 백냥에 샀는데 다들 두냥에 샀대. 세상에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 아닌가. 사람들은 돌쇠와 칠복이에게 와서 마구 따져대고 매일 장사를 못하게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어디에 할 짓이 없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등을 처먹느냐. 썩 마을에서 나가버려라. 그렇게 돌쇠와 칠복이는 더 이상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길가다 몰매를 맞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어찌하는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물건을 절대로 안 살 거야. 앞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칠복이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돌쇠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안되겠네. 우리가 함께 장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틀렸어. 사람들에게 우리 둘이 단단히 머릿속에 인식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니 각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를 해보자고.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거짓으로 파는 짓은 그만하고. 예전처럼 다시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그런 다음엔 말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되면 그때를 그때의 아주 큰 건으로 한탕 해보자고. 좋은 생각이네 돌쇠야.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두 사람은 길로 각기 헤어져서 다른 곳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일 2년쯤이 지나고 어느 날 칠복이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돌쇠 장사는 잘 되어가는가. 내가 간 곳에도 우리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더군.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물건 파는 것을 잔뜩 의심하는 바람에 제대로 장사하기가 힘드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야. 아주 큰일이네. 자네도 그런가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장사 안 되면 장사 말고 다른 집 빌손을 도와주면서 간신히 먹고는 살고 있지.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개과천선을 한 것 같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아직 멀었다네. 돌쇠와 칠복이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입 안 낙심하지 말자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약속한 크게 한탕하는 그날을 위한 포석이지 않은가.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지. 원래 고생 끝에 큰 낙이 온다고 하였네. 지금 우리 고생이 아주 크니까 말이야. 우리가 결의한 그날에 찾아올 낙이 아주 큰 것인가. 그때까지 꾹 참고 계속 정직한 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야겠네. 사실 요즘 좀 힘들었는데. 자네와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보니 힘이 나는구만. 나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 돼서 열심히 할 것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정직하고 성실할 걸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박 속을 정도로 정직하게 장사를 할 거야. 그리고 훗날에 크게 한탕에서 보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서 크게 한 건 한탕할 날을 기약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어쩐 장사치보다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팔면 남나 이럴 정도 정직하게 최소의 마진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세월이 흘러 무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돌세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돌세 잘 있었는가. 정말 오랜만이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만. 오 칠복이 왔는가. 정말 오랜만이야. 세월 한 번 정말 빠르게 가는구만. 돌세의 가게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포와 달리 돌세의 점포에만 사람들이 북적북적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돌세는 누구 못지않게 더 열심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돌세 자네 가게에 손님이 아주 많구만. 다른 점포에는 그다지 사람은 없는데. 이 마을 장터에 손님은 다 여기에 온 것 같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 정말 정직하게 일한 것 같군.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아주 좋아하네. 내가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단골도 아주 많이 생겼지. 칠복이 자네 가게 사정은 좀 어떤가. 여부가 있겠는가. 자그마치 10년 이내 10년 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사슴이라고 해도 믿을 상황이야. 자네보다는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리고 모두에게 정직한 장사치가 되라 가르치고 있다네. 아니 뭔 나도 마찬가지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찾아와 주니까. 요즘 아주 즐겁고 행복하구만. 나도 그렇네. 나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하였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이복에 칠복이 할 말이 있다네. 오늘이 우리가 크게 한탕하자고 약속한 날이 아닌가. 그치 그렇지 오늘이었지. 맞아 내 청신 좀 봐. 장사하느라고 깜빡 잊고 있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복에 칠복이 아무래도 말이야.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지금이 너무 좋다네. 나 더 이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싶지가 않아. 이대로 정직하게 사람들한테 계속 믿음을 받으며 살고 싶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발뻗고 하루하루 즐겁지. 내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생각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다네. 내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네. 그런데 칠복이가 돌쇠의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짝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전처럼 한탕한다는 생각은 접고 죽을 때까지 정직하게 장사를 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칠복이는 두 번 다시 사람들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계속 정직하게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많은 돈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사준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마을의 칭송을 받으며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장 사치들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돌쇠와 칠복이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옛날 옛적 금강산 밑에서 의지할 데 없는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나무꾼 총각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칠복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나무 한 짐들게 해놓았을 때 갑자기 사슴이 죽기 살기로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는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사슴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두 말 없이 사슴을 자기가 해놓은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뒤 바로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이리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소? 네, 보았습니다.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칠복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칠복이는 사슴을 나무더미 속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사슴은 깡충깡충 뛰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 칠복이는 또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칠복이가 나무 한 짐 대게 해 놓았는데 그 사슴이 깡충거리고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만 반갑다고 그의 앞에 뛰어와 아빠를 꿇고 머리 숙이며 절까지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산에 사는 짐승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이 들어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슴아 너 그새 잘 있었니? 아픈 데는 없고? 네 잘 지냈어요. 나무꾼님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그래 난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날 찾아왔니?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면 도와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사슴은 머리를 살래살래 줬더니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무꾼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장가 가셨나요? 어휴 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 내 이 신세를 보면 모르겠니? 등에 나무집이나 지고 다니며 사는 신세인데 누가 나한테 딸을 주겠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공연이 내 마음만 상한다. 칠복이는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하여 후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제껏 앞발을 들어 칠복이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장가 들 수 있어요. 나무꾼님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서 저 남쪽으로 고개 둘을 넘으면 푸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7월 초사한 날이면 하늘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날 그 늪가에 가서 숨어있다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할 때 선녀옷을 한 벌 숨겨두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하늘에 날아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나무꾼님의 말을 듣고 아내가 될 거예요. 내 말을 명심하고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눈 깜짝할 새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서 기다리던 7월 초사한 날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어린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나무꾼 차림새로 고개 둘을 넘어 하늘같이 파란 늪가에 가서 숲속에 숨은 다음 선녀들이 내려오는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가까워오니 하늘의 선녀들이 하늘 공중에서 동동 떠내려왔습니다. 해달같이 환하고 꽃같이 고운 선녀들은 늪가에 내려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는 맑고 시원한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어 재미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저마다 좋다고 희이닥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보라는 듯이 물속에서 재간을 피워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복이는 몰래 숲속에서 기어나와 사슴이 식혀준 대로 옷 한 벌을 쥐어들고 다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자 하늘의 선녀들은 물속에서 나와 저마다 제 옷을 찾아입고 하늘로 동동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하늘에 날아올라가지 못하여 늪가에 선체 구슬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때가 된지라 서슴지 않고 숲속에서 뛰어나와 울고 있는 선녀 꽃뿐이를 달래였습니다. 선녀님 울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대는 처녀이고 나는 총각이라 나와 그대가 이렇게 만남도 연분이 아니겠소. 울지 말고 날 따라가 우리 함께 금슬지락을 누리며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살아봅시다. 하늘에 사는 것도 좋겠지만 천하절경인 금강산에서 사는 것도 또한 재미가 아니겠소. 어서 날 따라갑시다. 칠복이는 솜같이 부드러운 선녀 꽃뿐이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꽃뿐이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없는 데다. 인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 칠복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뿐이는 말없이 칠복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종종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첫날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칠복이와 선녀 꽃뿐이는 부부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의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부부지락은 깨알처럼 쏟아져서 하늘에서 살던 선녀 꽃뿐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뿐이의 옷을 숨긴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꽃뿐이는 순간 놀라긴 하였으나 이제 와서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칠복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서 그림자와 동무하여 나무쯤이나 지고 다니던 나무꾼 총각 칠복이는 선녀를 맞아들인 데다 아들까지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자나깨나 웃음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꽃뿐이는 근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재미나게 노는 걸 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옥황상제께서 천의를 저버렸다고 대노하여 천벌이라도 내리면 자기는 물론 불쌍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도 무서운 화를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꽃뿐이는 날이 갈수록 수심에만 잠겨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없고 그저 수심이 흐린 날 하늘에 구름기듯 하였습니다. 꽃뿐이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남편 칠복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허허, 내 이 한몸 의지할 데 없이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꽃 같은 부인을 얻고 이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보았는데 부인의 무슨 청인들 못 들어주겠소. 어서 말하시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오늘은 아들을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볼까 해요? 그야 못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가버리면 안 돼요. 아들도 나도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싸우. 공연한 말씀 하시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꽃뿐이가 이같이 말하니 칠복이는 서슴지 않고 아내의 청대로 그에게 날개옷을 꺼내다 주고 싱글벙글 웃으며 일하러 갔습니다. 칠복이가 일하러 나가자 꽃뿐이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꽃뿐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철모르는 아들을 불러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품에 안기니 좋다고 웃었으나 꽃뿐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꽃뿐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우시는 거예요? 꽃뿐이는 차마 아들까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고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아들이 화를 입는단다. 그러니 엄마 대신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잘 있거라, 아들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단다. 꽃뿐이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날아올라갔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칠복이의 귓전에까지 울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우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칠복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꽃 같은 아내 꽃뿐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문을 안 칠복이는 괜히 날개옷을 주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라 다시 주어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엄만 하늘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단다. 정말 오나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이지.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하더냐. 그렇지만 울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어서 울음을 그쳐야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한편 칠복이 생각해도 부부의 정과 아들을 못 잊어 어느 날은 꼭 꽃뿐이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하늘나라에 간 꽃뿐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칠복이는 엄마를 찾으며 성화를 부리는 아들을 겨우 달래놓고 너무도 마음이 울적하여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칠복이는 지게를 벗어놓고 낯을 쥐었으나 나무할 생각조차 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그 사슴이 껑충거리고 뛰어오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무꾼님, 안녕하세요. 오, 오냐? 칠복이는 사슴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며 서름이 복받쳐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님,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꽃뿐이를 부인삼아 금슬쪼케 지내며 그새 아들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꽃뿐이가 하늘에 올라간 슬픈 사연과 아들이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 울고 있는 슬픈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사슴은 칠복이의 말을 듣고 눈을 깜박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꾼님, 방도가 있으니 상심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는 알고 철 따라 오가는 기러기도 부부정은 안다 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선녀가 어찌 자기 아들을 잊으며 부부정을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늘에 올라간 것일 거예요. 그러니 나무꾼님께서는 선녀님을 만나시던 그 늪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 덜어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하고 나무꾼님은 선녀님을 부르세요. 세 번만 부르면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올 것이오니 그때 꼭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이 훈일이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사슴은 말을 마치자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오자마자 사슴의 말대로 아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서 꽃뿐이를 만났던 늪가로 갔습니다. 늪은 그 전과 다름없이 하늘빛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칠복이는 맑은 호수물에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 몸도 깨끗이 씻은 다음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어머니 보고파요. 아버지, 어머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아, 저 하늘이 보이지? 저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하고 세 번 부르면 어머니가 오신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어머니를 불렀고 칠복이도 아들과 함께 목놓아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그리움에 애타는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산에도 올려가고 강에도 올려가고 하늘에도 올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받아 산이 부인을 부르고 강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울리자 과연 사슴의 말과 같이 높은 하늘로부터 꽃뿐이가 눈물 짓고 그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꿈이냐, 생신이야 싶었던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 꽃뿐이를 부여잡고 울었고 꽃뿐이도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뿐이의 옷자락을 덥석 잡아지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오. 우리를 버리고 부인 혼자 하늘에 올라가면 애미 없는 이 아들은 어이 살며 아내 없는 나는 어이 살아간단 말이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소. 서방님 진정하시고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라고 어찌 당신과 아들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하오나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대노하시면 당신과 아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몰래 하늘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서방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꽃뿐이는 말을 마치자 아들을 품에 안고 칠복이에게는 옷자락을 부여잡게 하고는 하늘에 동동 떠올랐습니다. 하늘나라에 온 칠복이는 그리운 아내와 함께 긴밤을 세워가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새해 밤은 각오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로부터 즉시 대령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칠복이는 옥황상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대는 누구기에 감히 천궁을 오게 된 것이오? 옥황상제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네, 소이는 금강산에서 사는 나무꾼인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천궁에 왔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간의 세세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옥황상제님, 제발 저의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를 갈라놓지 말아주옵소서. 갈라질 바엔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 옵니다. 옥황상제는 용상에 앉아 칠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강산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귀걸이 장대하고 눈에 정기가 담겨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참이나 칠복이를 뜯어보더니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슬쩍 물었습니다. 그대 무슨 재간이 있기로 천궁에까지 올라왔느냐? 내 소인은 금강산에 살기는 하오나 하늘의 마음대로 오르는 재간만은 가지고 있사옵니다. 뭐 하늘에 오르는 재간이 있다고? 그러하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러면 왜 진작 하늘나라에 와 살지 않았느냐? 내 금강산이 하도 아름답기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나이다. 소인은 살아서는 금강산 절경을 보며 살기가 소원이고 죽어서는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무척 금강산과 함께 있을 소원이었사옵니다.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 칠복이의 이 말 한마디가 옥황상제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칠복이와 선녀 꽃뿐이의 깊은 정에 마음이 뒤흔들렸던 차에 금강산을 사랑하는 칠복이의 말까지 듣고 보니 너무나 기특하여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늘이 지상에 산을 낼제 금강산을 천하제일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 명산을 맡아보는 신선이 없었도다. 그러하니 그대에게 내 딸을 주어 금강산에 보낼 테니 그대는 금강산 신선이 되어 그 산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뿐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